임무와 관련된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 이번엔 백업해지는 틈이 없다. 진짜 위험한 일이야.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 알아. 박주식 사장이 며칠 전에 소카레프 5천정을 한국에 밀폈어요.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 네. 누구 찾았나 봐. 아이, 불이 찾는 거잖아요. 두 사람 같이 있으면 피 바람이 불 거야. 아무리 봐도 요원 같지 않아서요.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 아무도 요원인지 몰랐거든. 네, 여보세요. 어디세요? 우리 언니.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야지. 느꼈어. 무슨 국정원 요원이 흥신소랑 같이 일을 하냐고. 걱정 마. 분리마 극개 몰랐나 있어. 야! 으악! 아아아악! 주단